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2일 하요일 오전 1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IS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이 2차전지, 리튬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적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리튬 2차전지 쪽이 되겠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종공정의 설비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공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종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하는 회사가 P&T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CIS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조립 공정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NS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공정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바로 P&E 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차전지 공정 부분에서는 5개의 회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종고체 배터리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하재와 그 다음에 폭발의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CIS에서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종고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고체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6,000원에서 여기 현재 가격 11,200원까지 올라갔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이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수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왔다. 급격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세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올라온 밥이 체하는 법인 것처럼 이 종목도 이제는 조정 외 구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여기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산업과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